한글자막 by 한효정 적대신 어디 나간 거예요 근데? 밖에서 어떻게 보이나 그리고 소리가 얼마나 들리나 한번 보려고 나가봤는데 괜찮네 지금 이게 밖에서 되는 소리인가요? 그 정도네 이게 조그맣게 음악 틀어놨나 보다 그 정도? 방음도 잘 되네 그 정도다 네 밖에는 되게 듣기 좋게 음악 틀어놓은 정도 되게 조그맣게 들려 아 진짜? 되게 좋다 여기 잘 된다 방음도 찍었어요? 겁나 예뻐 와 진짜 이렇게 보이는구나 뭐야 와 진짜 잘 보이네 밖에서 우리가 엄청 예뻐 어머 어머 다들 신나가지고 다 이러고 있네 다 이러고 있네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너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도 많지만 너무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꽃은 별자리 이름만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뭔가 잊고 있던 재미 같은 거 찾는 기분도 있었고 공간이 뭔가 사람을 바꿔놓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누가 봐도 뭔가 이렇게 되게 트여있고 사람을 불러 모으고 싶고 이게 만약에 저희 집이라면 꽤 자주 초대해서 시간 보낼 것 같아요 그러기에 너무 완벽한 곳이고